하신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래입니다. 예비고2 학생들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뭐든지 전략이 중요한데 일단 공부를 바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전략을 우리가 먼저 세우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플랜을 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년 1학기 때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촬영하는게 2022년 12월 14일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며칠 한 보름정도 지나면 2023년이 되잖아 2023년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보통 많은 학교들이 수학1을 배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수학2를 배워요. 물론 가끔 이상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시는 그런 학교들 아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학1이랑 수학2를 동시에 나가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건 선생님은 좀 오바라고 보고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게 1학기 2학기 때 배운다고 근데 수학1이랑 수학2가요 일단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비해서 양도 굉장히 많고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선생님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수학1이랑 수학2랑 합친 게 100강이 좀 넘습니다. 개념만 기본 개념 강의만 100강이 넘고 수학1이 한 44강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여기가 한 수학2가 한 57강 정도 되는 걸 보니까 수학1에 비해서 수학2는 훨씬 더 양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당연히 수학2부터는 미분과 적분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수학1에 비해서도 수학2는 훨씬 올라간다는 거 근데 수학1도 어려워요. 뭐 삼각함수 뭐 수열 뭐 실은 다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과목이고 우리가 선택과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학생들이 선택과목 그러면 이게 내신이 있고 수능이 있는데 이걸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기준으로만 보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우리가 수능 시험을 봐요. 하지만 내신은 두 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고 세 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내신에서도 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하나 보는 게 아니야. 학교마다 다 다르다고. 그리고 정말 오늘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정보.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내신 시험을 보면요. 국영수였어. 국영수.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하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 뭐 하여튼 많은 학생들이라고 할게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불과 몇 달 후죠. 내신 시험에서 수학을 두 과목 본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수학 완이랑 확률과 통계를 본다든가 수학 완이랑 기하를 본다든가 학교마다 다 달라. 케바케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 전화를 해봐야 돼. 선생님 우리는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내신 시험을 한 과목 봐요. 두 과목 봐요. 이렇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고 그거에 따라서 이번 겨울방학 플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만약에 우리 학교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를 내신 시험을 본다. 그럼 이번 겨울방학 때 확률과 통계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바빠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두 과목 보는 학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은 내신에서 200점 만점이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내신 시험 본 결과가 수시에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선택 과목 해야 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지. 하지만 수능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단 수능 관점으로 보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가장 좋은지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번 겨울방학 때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본 수능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분포를 잠깐만 보면 실제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45.4%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48.2% 그리고 기한은 좀 줄었어. 6.4%가 실제로 수능 시험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고1 수학이랑 고2 수학이랑 뭐가 다르냐면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중3이 여기다 그리고 고1이 여기다 난이도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잖아요. 그럼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 고3이 되잖아요. 천장이 붙을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 수학 과목이 증가한다는 글 있죠. 방금 수학 완만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을 내신에서 내년에 보는 학생들은 그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보는 학생들은 두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난이도는 또 아까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난이도가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기 편하게 몇 배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난이도도 3배 올라갔는데 그런 과목이 두 과목까지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놀 시간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인생에 달린 이번 겨울방학 때 놀잖아. 그러면 그냥 나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나는 좋은 대학 그냥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수능 대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래도 그냥 내신에 좀 집중을 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수능 대비를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왜 안 되냐면 엄청난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내신하고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은요.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거야. 고1 내신은 그냥 학교 시험 내신이 내신스럽게 나와.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요. 내신의 결이 어떻게 바뀌냐면 갑자기 학교 내신 시험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나 수능 기출 문제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왜 선생님들은 쓸데없이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넣냐고요.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을 좀 강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그냥 아예 내신 문제에다가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의 기출 문제를 넣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태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시중에 있는 내신 심화 문제를 풀어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내신 시험에서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못 본 문제가 나왔어.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내신 시험에서. 이건 내신 심화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내신 심화가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 기출 문제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학교 내신 시험에 어떤 학교는요. 숫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내는 학교들도 꽤 있어.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번 여름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죠. 겨울부터 풀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기출 문제집들이요. 선생님이 기출 문제집도 보여드리겠지만 단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내신 공부를 했다. 그럼 바로 수능 기출 문제집 들어가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수능 기출 문제 뭐가 나왔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수능 대비 들어가야 되고요.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걸 시작하잖아.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바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기출 문제 수능 어디서 출제합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잖아. 그러면 모의고사 중에서도 뭐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되냐면 6월 모평, 9월 모평 고3들이 보는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잖아. 근데 이 많은 기출 문제들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풀 시간이 실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양도 겁나 많고 선생님 문제집 한번 볼래? 이게 수학 1 선생님의 기출문제집인데 기출문제 선생님이 이제 모은 건데 이 두께 한번 보세요. 수학 1만이야. 근데 이거를 수학 1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 2도 해야죠. 또 뭐 해야 됩니까? 선택과목 해야죠.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집을 다 못 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출문제를 다 못 풀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 지금 예비 고2 이번 겨울방 딱 좋아하죠. 자 수능 볼 때까지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냐. 막연하게 생각하면 학생들이 2년 남은 거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야. 무슨 2년이야. 봐봐. 지금 오늘이 12월 14일인가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1월이니까 그리고 또 2023년 1월에는 또 구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월달은 28일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겨울방학도 짧은데 수능까지도 계산해보면 되게 짧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2달이 있는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내신 시험을 4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해봤죠. 내신 시험 한 번당 한 달이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4달이 날아가는 거야. 내신 시험 대비하니라고. 실질적으로 12달이 있는 게 아니라 8개월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1월에 수능 보니까 11월 빼고 여기 내신 시험 한 3번 본다고 쳐야 되잖아. 수능 전에 내신 시험 3번 보니까. 마지막은 이제 수능 끝나고 보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3달 내신 시험 보니까 3달 날아가고 뭐 수시 원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날아가기 때문에 1월부터 10월까지 실은 한 4개월 정도는 날려야 된다고. 그러면 고3 때 6개월 여기서 8개월 14개월 다시 말해서 1년 2개월밖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2월 말까지 우리한테 남은 시간 그죠? 얼마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1월 달에 구정이 있고 2월 달에 그지? 그 28일밖에 없으니까 실제 남은 시간은 뭐 한 50일 조금 넘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지금 오늘 올라가자마자 유튜브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보는 건 아니잖아. 또 12월 말에 보는 학생들도 있고 1월 달에 보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2월 말에 보는 학생들도 있어. 2월 말에 겨울방학 공부법 영상 보는 학생들 겨울방학 때 공부 안 했다는 거잖아. 그지? 큰일 난 거지 이제. 자 개념은 마흑엘로시 한 것만 보면 됩니다. 한 것만 마흑엘로시 한 것만 보면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내신이든 수능이든 완벽하게 선생님이 마흑엘로시로 완벽하게 개념은 문제없게 해줄 테니까 이거 한 것만 보면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직도 이런 신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프로듀스 빈출 문제집 학교 내신 시험에 잘 나오는 프로듀스 문제집을 선생님이 또 유튜브에서 무료 배포한다고 시험 때 이거 뭐 다 있습니다. 수안도 있고 수트도 있고 미족분도 있고 기아도 있고 전과목 다 우리가 이제 개발을 했고 선생님이 전문항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프로듀스 이 비법서를 가지고 시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수학 모의고사 대비 이 수능적 발상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번에 마흑엘로시 끝났다 그럼 바로 이 수능적 발상으로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끝내면 이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내신도 완벽하게 대비하면서 수능 대비도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에 이 수능적 발상을 세 문제 정도 꾸준하게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능 트렌드 알죠? 요새 수능 트렌드 그냥 예비 고이지만 선생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수안수2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선택과목이 어렵습니까? 수학1, 수학2가 더 어려운 게 요새 트렌드야. 수능 문제가 30문제잖아. 수학1에서 몇 문제 나옵니까? 수학1에서 11문제 나오죠. 수학2에서 11문제 나오죠. 거기서 22문제 나오고 수학1, 2에서 선택과목에서 8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학1, 수학2 이 22문제에서 어려운 킬러 문항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킬러 문항은 안 나오지만 웬만한 준킬러 문제들이 많이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이 체감은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킬러 문항은 옛날에도 포기했거든. 지금 그죠? 포기했기 때문에 그 킬러 문항은 뭐 정말 상위권 애들이나 마치는 그런 거였는데 전체적으로 준킬러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한테는 시험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지. 지금 그죠? 자 고등학교 2학년 그죠? 2023년도에 보는 모의고사 시험 일정인데 아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하다. 지금 보면 여기 3월, 6월, 9월,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잖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잘 봐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모의고사 못 봤어도 뭐 하여튼 뭐 넓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래도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 기조를 유지해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 6월 모평, 9월 모평 잘 보고 수능 잘 보는 거 아니야. 그치?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막 진짜 꽝으로 보는 학생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간다? 그런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이 세븐에이드에서 이 모의고사 대비 문제를 다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대비 그죠? 6월 학평 대비, 9월 학평 대비, 11월 학평 대기 이 대비 모의고사를 예비로 그냥 다 우리가 만들었다고 4회 그리고 전문항 촬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착인력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세븐에이드에서 신청하셔가지고 이 착인력 모의고사로 내년 모의고사 대비하면 실제 시험이랑 똑같은 난이도와 구성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100분이잖아. 모의고사는 시간 100분 정해놓고 집에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수학을 몇 시간 공부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하루에 4시간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생님이 인강을 하루에 한 강 들어가서는 적고요 보통 1.5강 정도 들어야 되는데 1.5강 정도 들으면 실제로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한 그래도 2시간 반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 붙이면 하루에 4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견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을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해서 수학을 잘하겠다. 그런 생각은 버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에 2시간 택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공부법만 보면 인강을 들었다고 그게 학습이 끝나는 게 아니죠. 인강을 들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임시 저장을 머릿속에 시켜준 거지 그게 학습 완료가 된 게 아니라는 거 자기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수학은 개념노트 안 만든 사람 지금부터라도 개념노트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새로운 문제집 사서 공부할 거 아니잖아. 여태까지 내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달 안에 빨리 마스터를 다시 리뷰를 해야 되는데 개념노트가 있어야 리뷰를 하지 없는 사람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개념노트 이거 유튜브에 선생님이 영상 올려놨죠. 수학 개념서 공부법 그 영상 보고 참고하시고요. 문제풀이 노트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유튜브에 선생님이 수학 문제집 공부하는 법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수학은요. 선생님이 풀어주면 원래 수학은 남이 풀어주면 쉬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 게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풀릴 때까지 공부를 해야 그게 진짜 학습 완료라는 거 책의 표시를 잘하는 거 이거 다 아까 얘기한 선생님이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별표치고 세모표치고 X표치고 이런 표시를 잘해야 2회독하고 3회독할 때 표시되어 있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 그렇죠? 책의 표시를 잘하는 거 계획 없이 공부를 그냥 시작한다.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고 당장 계획 세워가지고 내일부터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로 그냥 당장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 걸어보는 길이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좀 어렵잖아. 그래서 세븐헤드에 그냥 무료 회원들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세븐헤드 와서 지금 이 유튜브 밑에 더보기 봐봐. 거기 보면 열공단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학습 계획 어떻게 짜야 되는지 물어보면 다 비공개 게시판이기 때문에 세븐헤드 전문 연구원들이 여러분들 계획 세우는 거를 다 진짜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 그래 뭐 고등학교 1학년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고1, 고2, 고3 중에서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잖아. 기회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번 겨울방학 때 제대로 한번 공부해봅시다. 지금 선생님 요 세븐헤드에도 합격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어. 연세대 지금 서울대는 발표가 최종이 안 났기 때문에 연세대 합격한 학생들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합격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연대 갈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대학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지금 뭐 내일도 있고 다음 주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븐헤드에 와서 제가 이렇게 좋은 대학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봅시다. 최소한 내 자신한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이번 겨울방학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